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파이널 특강 파트 2가 되겠습니다. 이제 법령으로 파이널 강의 파트 1을 이제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파트 2로 들어오게 되면 이 구조와 틀 강의를 이제 만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구조와 틀이라고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또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세세한 부분들에 자꾸 이제 함몰되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게 많아지고 그러면은 조금 더 복잡한 내용들로 진입하시게 되는데 그러다가 보면은 자칫 이제 이 전체적인 윤곽과 틀을 자꾸 이제 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느 숲에서 지금 놀고 있는지 이 숲의 모양은 어땠었는지 이런 이제 전체적인 시야가 자꾸 방해를 받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이제 내가 공부하는 세세적인 내용들이 어느 맥락에 있는지를 이제 잇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워지고 했을 때 그런 거를 사고하는 힘이 좀 이제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시적인 안목도 절대 놓치지 말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취지가 이 이제 파이널 특강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이제 공부하신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총 복습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다만 좀 이제 큰 줄기 중심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제 지역적인 부분들은 이제 언급하지 않고 어 맞아 이런 흐름대로 우리가 공부했었지 라고 하는 거를 잘 좀 상기해 보시면은 이 강의가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강부터 이제 4강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국내 우편, 국제 우편 그리고 또 이제 예금과 그리고 이제 보험 쪽으로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흘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11강 내용은 그래서 국내 우편입니다. 국내 우편 같은 경우는 이게 우편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게 메인이죠. 메인이고 앞부분은 좀 뭐 당위적인 우편 사업에 대한 뭐 개념들 나오고 그러니까 그럭저럭 지나갈 만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여기서 까다롭게 보실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 규격 부분이요. 규격 부분을 그냥 무턱대고 막 외워야 되는 거 그런 게 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바로 요금입니다. 요금에서도 우리가 이제 감액 부분 같은 게 너무 복잡합니다. 기본 감액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분 감액 같은 거를 나눠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의 디테일한 부분들은 아주 이제 세세히 시험 보러 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잘 챙기셔야 되겠고 어쨌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우편 서비스의 종류들, 국내 우편에서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 계약을 맺고 이 서비스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후속 조치는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등등 이런 내용들이 쭉 사실상 좀 열거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내 우편 구조와트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이제 국내 우편의 전체 이제 단원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1장은 총론이었습니다. 우편의 의미, 사업의 특성. 우편이 뭐야? 우편 사업이라는 게 뭐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서신 독정권 등 여러 가지로 이 우편 사업에 관련된 특권들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런 특권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는 거고 쭉 내려가서 보면 우편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 조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었죠. 우편 서비스의 종류를 우리가 이제 뭐 일단은 우편물의 종류는 통상 우편물과 그 다음에 소포 우편물로 나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우편 서비스의 종류를 또 구분을 해보자면 보편적 우편 서비스가 있었고 선택적 우편 서비스가 있었단 말이죠.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한번 이제 검토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편물에 접수 관련된 게 아주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제 국내 우편물의 부가 서비스 관련해가지고 또 각가지 서비스들이 또 이제 추가가 좀 되었죠. 그러면서 거기에 뭐 등기 취급, 보험 취급, 증명 취급, 특급 취급 같은 것들 그런 거에다가 특별 송달, 민원우편, 착불배달 뭐 이런 개념들까지 쭉 다 이제 모아놨었고요. 그것만으로도 우체국이 하고 있는 서비스는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체국 쇼핑이라든가 전자우편 서비스 그리고 이제 기타 부가 서비스라고 해서 여기에 뭐 이제 쭉 나오죠. 이렇게 월요일 배달 일간신문부터 쭉 이제 있습니다. 좀 이제 이렇게 서비스들이 열거식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열거식으로 우리한테 이제 소개가 됐고 그 다음에 우편에 관한 요금이 나오죠. 요금 나오면은 뭐 이제 훈합이 가장 좀 시험빈도는 높은 것 같은데 우리 훈합이라든가 별납이라든가 수치인 부담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감행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좀 복잡하고 힘든 부분입니다. 공부할 때는. 어쨌건 이 우편 요금의 감액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서비스 계약을 맺었는데 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요금을 또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또 이제 손해를 유발했다 그러면은 이제 손해배상 손실보상 같은 것들을 또 청구할 수가 있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우편물을 보냈는데 뭐 이제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 반환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수치인의 이름이나 주소를 좀 바꾸고 싶어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관 우편물로 보내놓고 우체국에 와서 수치인이 찾아가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사서함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까지 같이 이제 쭉 살펴보셨었을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에다가 그 다음에가 이제 바로 이렇게 이제 가시면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우편물류 부분이 이제 나와요. 우편물류. 우편물류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발착, 운송 그리고 이제 배달까지 이 전체에 어떻게 보면 이제 물류니까 유통과정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전달해 주는지 그 프로세스 관련된 내용을 이제 살펴봤죠. 이게 이제 별도 단어로 돼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구조와트를 보면서 따로 또 별도로 한 시간 짜기는 좀 그렇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국내 우편에 붙여가지고 함께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국내 우편 파트는 우편물류 포함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전체적인 틀을 한번 잡아내 보시면은 좋겠다 싶습니다. 전체적인 틀을 이렇게 잡아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세부적인 것들로 한번 하고 들어가 볼까요. 일단 먼저 이제 총론입니다. 총론에서는 우편의 의의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우편의 의의가 뭔지.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보편적 우편 서비스다라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국민들한테 아직도 저렴하게 우편 서비스 제공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모든 국민이 통신의 어떤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보편적으로 제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그 기회가 있고 누구에게는 기회가 없다가 아니라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이 우편 서비스 이 통신 수단의 한 가지 우편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우편은 보편성을 띄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일단은 정과 독점할 필요가 있죠. 이걸 민간기업한테 맡겨놓으면 돈 되는 일만 하려고 그럴 것이고 그다음에 돈이 안 되는 쪽은 접어버리려고 할 것이고 요금도 굉장히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과연 보편성이 있겠는가 싶은 거죠.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아무래도 저렴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사업은 우리가 재미가 있으니까 저 사업은 우리가 별로 돈을 못 버니까 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꾸준히 적자가 나더라도 그 서비스가 운영 유지되어 줘야 하거든요. 아니 뭐 그 맥락이 우리 공부하다 보면 쭉 있지 않아요? 이런 서비스 아직도 이용한다고? 누가? 싶기도 한데 서비스가 있죠. 여전히.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효했던 서비스지만 지금은 별로 유효하지 않아 저 버린 서비스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통신수단이 다양해졌잖아요. 이런 속에서 우편이 설 자리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지만 누군가가 여전히 그 서비스를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더라도 이 서비스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다짐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게 돈이 되든 안 되든 한다. 책임지고 한다. 해서 정부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정사업본부가 우편관서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편사업은 이렇게 정부기업이고요. 이걸 관장하는데도 결국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산하에 있는 우정사업본부가 맡아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기업이다 보니까 기업성 즉 이윤의 획득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공익성이라고 하는 측면에도 관심을 아주 크게 기울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눈여겨봐 두셔야 됩니다. 우편의 이용관계를 보게 되면 우편관서가 주되게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편을 보낸 쪽이 발송인이고요. 받는 쪽이 수치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3주체가 있겠구나라고 봐 두시고요.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언제냐 우체국한테 우편관서에 적당한 요금을 내고 그리고 이제 이 우편을 발송인으로부터 수치인에게 전달해주도록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언제 이런 계약이 체결됐느냐라고 하는 걸 그 시점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의 성립 시기를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우체국의 창구에 가서 접수를 하면 접수를 받아준 때로부터 계약은 성립됩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청약이 있고 그 다음에 승낙이 있잖아요. 청약과 승낙이 창구에서 딱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 이거 이제 고객들 편의를 위해 가지고 발송인의 편의를 위해서 우체통이라고 하는 거 빨간 우체통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체국에서 서비스의 한 종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우체국에서도 우편물을 수거하는 거에 수거로움도 조금은 줄일 수가 있고 발송인들이 맨날 창구에 나와가지고만 접수하게 하는 것도 매우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체통 투함이라고 하는 수단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셀프로 알아서 요건을 갖춰갖고 우체통에다가 우편물을 넣으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자동 승낙하듯이 받아들여줄게요.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체통 투함이라고 하는 게 계약 성립식에 같이 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문 접수라는 것도 있죠. 방문 접수는 이제 우편물을 가지고 있는 발송인한테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우체국에 찾아가가지고 방문 접수를 받아오는 건데 그럴 때는 이 우편물 우리가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영수증을 교부해주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계약 성립식이 된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편 이용 관계자와 계약 성립식이들을 잘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편 사업의 경영 주체 및 관계 법률을 했는데 주체는 국가라 그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과기정통부 장관이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 근거들이 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국가가 어떤 사업을 전개할 때에는 이런 이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편법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앞서서도 우편법, 우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것들을 쭉 다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었으니까. 이제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편법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우체국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 이 서비스를 하는 게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막 그래서 짜증나긴 하는데 아무튼 이제 우편 취급국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도 있고 그 다음에 별정 우체국도 따로 또 설치해 놓고 있기도 하니까 이것도 일종의 위탁인 건데요. 별정 우체국법도 따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정사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하는 것도 법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조약. 국제법이 원래 그래요. 조약이 있고 국제관습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의 일반원칙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문서로 돼 있는 국제법이 뭐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제조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국제법류라고 해가지고 각가지 조약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UPU 조약도 있고 APPU 조약도 있고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협정 같은 것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 이제 뒤에 가서 다음 시간에 국제우편 볼 때 그때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조약 체결을 통해 가지고 맺어진 국제법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국제법 관계들을 우리가 또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네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우편사업의 보호규정들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우편사업의 보호규정을 보면 서신독정권이 있고요. 우편물의 운송요구권, 운송원 등의 조력청구권 이런 것들은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나는 다 들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운송원 등의 통행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운송원 등의 통행료 면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거와 관련해서 나중에 가서 아니 당신의 우편물 이거 해달라고 그래갖고 내가 그거 해주다가 말이야 내가 조금 이거 경제적으로 조금 손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주셔라고 이제 청구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대상은 아니지만 손실보상은 해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정당하게 청구를 받았을 때 그럴 때 이제 손실보상을 통해 가지고 아 이거는 뭐 적법한 행위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특별한 희생이 있었다라고 할 때는 그것을 또 이제 보존해주는 그런 기능을 국가는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우편물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와 부가 면제, 공동해상 손해부담을 면제시켜주는 것 우편물의 압류 거부와 우선 거미 여건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호 규정으로 보시고 이거는 이제 제한능력자의 행위를 좀 인정해주자라고 하는 건데 제한능력자에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시피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 이제 제한능력자들에 대해서 이 제한능력자들이 아니 우편 업무를 보는 것을 가지고 뭐 행위능력이 있네 없네 따질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제한능력자를 능력자로 간주해주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또 우편사 보호 규정 끝자락에 같이 또 덩달아서 소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다시 한번 또 눈여겨서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으로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은 여기 보시면 이제 우편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 조건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먼저 우편 서비스의 구분이 좀 필요하죠. 그 구분을 한번 해보는 것인데요. 구분으로 들어가 보면 일단은요. 여기에 이제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선택적 우편 서비스가 있다라고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 우편 서비스는 국민들이 이제 낮은 비용으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건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과 20kg 이하의 소포 우편물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만 언급한 건 아니고 여기에 따라오는 이제 특별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우리 등기 취급을 전제로 해서 각가지 이제 서비스들이 이제 부과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이 무게 규정의 범위에만 들어온다면은 보편적 우편 서비스로서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적 우편 서비스라고 하게 되면 선택적 우편 서비스는 이렇게 이제 2kg 초과 통상 우편물 20kg 초과 소포 우편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기술 서비스가 이제 결합된 측면들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도 이제 선택적 우편 서비스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우편 서비스 외에 나머지 것들을 선택적 우편 서비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요금 같은 것들이 또 부과가 되겠죠. 그러기는 하겠지만은 좀 요금이 조금 보편적 우편 서비스보다는 셀 수는 있지만 그래도 원한다면 이런 서비스까지 해드립니다. 라고 하는 취지로 선택적 우편 서비스를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달기한이 여기에 이제 쓱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일 정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통상 우편물 좀 빨리 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옛날에 뭐 우리가 이제 속달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공식적 명칭은 이제 특급입니다. 국내 특급인데요. 당일 특급도 있고 이길 특급도 있습니다만 이제 당일 특급은 사라지는 서비스 그러면 이제 이길 특급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가 통상 우편물은 3일 이내에 들어가는 것인데 특히 거기다가 통상 우편물에 등기 취급을 하면은 3일 이내에 이제 배달해 주기로 하고 이제 손해가 발생하면은 그 손해배상도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또 수치인 두 손에 놔준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 가능하고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어쨌건 통상 우편물은 기본적으로 3일인데 이제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자 그런데 이제 이길 특급으로 보내게 되면 다음 날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포는 어떻게 되냐 소포는 일반 소포는 3일 이낸데 여기 이제 등기 소포로 보내게 되면 이길 특급과 똑같은 기한입니다. 접수한 다음 날까지 들어가게 돼 있었던 점 이런 것들을 잘 좀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선평 같은 경우에는 이 날짜에서 하루가 더 걸리는 거 예외적인 규정도 함께 나와 있었던 것도 떠올려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서 우리 이제 우편물의 종류를 한번 좀 구분해 봅니다. 여기서 이제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로 구분이 됐었는데 이 통상 우편물이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개념을 보시게 되면 서신 등 의사 전달물은 통상 우편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 돈 같은 거 보낼 때도 통상 우편물입니다. 요즘에 금융이 워낙 편리하게 잘 발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편을 통해 갖고 돈을 보낼 필요가 사실상 거의 없어요. 없지만 옛날부터 금융이 이제 세부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이 골목골목까지 다 파고들지 못했을 때 또 인터넷 뱅킹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을 때는 이 돈을 이렇게 이제 우편물의 형식으로 보내는 경우들도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통화를 보내는 것은 소포는 아니고 이건 통상 우편물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소형 포장 우편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형 포장 우편물. 얘는 소포 우편물하고 굉장히 유사하지만은 소형 포장 우편물 해가지고 작은 물품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따로 이제 통상 우편물로 구분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발송 요건이 있는데 규격은 일단은 봉하마에 발생한 우편물이 주가 되겠지만 우편 엽서도 있습니다. 납장 자료된 우편 엽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한용적이나 중량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좀 충족해 줘야 되고요. 규격 외로 분류되게 되면 뭐 이제 요금이나 이런 거에서도 더 불이익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우편물이 도착하는 데에도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규격의 우편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뭐 규격을 안 따랐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무조건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규격의 우편물로 처리하는 것들도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편물의 외부에는 우리한테 뭔가 원하는 것들을 좀 써놔야 될 거 아닙니까? 발송인으로부터 수취인한테 우편물이 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코드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편번호는 이건 발송인이 직접 기재해서 제출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편물을 처리하는 이제 우체국의 프로세스에 의거하여 이렇게 지폐 코드 같은 것들이 또 형성되어져야 하죠. 우편번호와 지폐 코드가 있는 거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금지사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외부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말들을 섞어놓으면 그러면 우편물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제 운송 배달해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 발작하고 운송 배달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 물류 과정에서 헷갈려 버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기계 처리를 많이 하잖아요. 기계 처리할 때 그런 게 또 이제 방해를 받기도 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금지사항 같은 것까지 같이 또 이제 외부 기재사항에서 공부를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포우편물 같은 경우에도 제한중량과 용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소포 같은 경우에 특히 원통형으로 된 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에서부터 최소용적, 최대용적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포장 우편물도 따로 있는 마당이니까 최소한 소포우편물이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 되라고 하는 기준도 있었죠. 그리고 접수를 할 때 접수 검사를 하게 되는데 내용품을 모든 걸 다 까서 까 뒤집어 보고 이거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까지는 안 하지만 그런데 이제 이게 접수할 때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같은 것들을 좀 이제 확인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요금도 잘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포에 등기 소포가 있고 일반 소포가 있다 그랬습니다. 보통 소포라는 말 쓰지 않고 일반 소포라는 말 쓰는 것도 유념해서 보라고 우리 교재에 이제 쓰여져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문 접수 서비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소포에 대해서 특히 방문 접수를 이제 실시를 주로 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에 이 방문 접수 서비스를 우리가 우체국 소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방문 소포는 나 이거 좀 가져가줘요 라고 하면 그때그때 뭐 한 번씩 이제 가서 가지고 오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계약 소포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약 관계에 의해 가지고 소포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는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좀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계약 소포에 관련해서 지방우정청장 특별감액 뭐 이제 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체국 입장에서도 물량이 어느 만큼 더 확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에 따라서 업무량도 미리 예측 가능한 측면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이제 특별감액을 지정해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연간계약 같은 거를 또 체결을 하곤 하는데 일반계약과 연합체 발송계약, 다수지 발송계약 그리고 이제 반품계약 같은 것도 나와 있었습니다. 연간계약을 저렇게 맺고 이제 업체들 같은 데가 주로 저런 이용들을 많이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한시적 발송계약 이거는 뭐 어떤 큰 행사 같은 거를 주체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한시적으로 발송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착불소포 있습니다. 착불소포. 요금 수치인 지불소포. 그래서 여기 이제 착불소포 같은 게 있고요. 집화발송. 한 장소에 이제 모여서 한꺼번에 이제 발송을 해주는 서비스죠. 집화발송 같은 거. 반송우편물, 반품우편물 이런 것들. 막기환우편물 이런 것들과 LMS 문자 전송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몇몇 가지는 새롭게 2023년도 교재 개편하면서 거기에서 새롭게 또 소개가 된 내용들이니까 그런 것들도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초소형 소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같이 취급을 하죠. 자 그래서 계약 소포의 종류들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것들 요거 세세하게 잘 좀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얼핏얼핏 계약에 관련된 얘기를 안 했던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우편물을 접수받을 때 그때 이제 계약이 성립되는 거니까 접수의 과정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이제 만들어 놓고 있는 단원이 하나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편물에 접수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또 우편에 금지되는 물품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소개가 돼 있었고요. 우편물의 포장 상태도 잘 봐야 됩니다. 특히 속보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포장을 잘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포장 검사 사항이 있었고요. 물품에 따른 포장 방법들이 좀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편물의 제한 부품의 무게가 다시 한 번 여기서 소개가 됩니다. 앞에서 2단원에서 얘기했던 것 2장에서 얘기했던 게 3장에 넘어와서 한 번 더 이렇게 언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편물의 제한 부피 및 무게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통상 우편물과 속보 우편물의 주격 요건에 대해서 표로 정리가 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거를 다시 한 번 또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국내 우편물의 부가서비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취급을 먼저 소개하는데 뭐 제일 먼저 소개해야 될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 등기가 다른 서비스를 하기 위한 천재 조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가서비스에서는 가장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등기 취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등기 취급과 관련해서 등기 취급의 개념 및 특징 뭐 이런 것들도 언급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선택등기 여기서도 선택등기가 있지만 또 계약등기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시는데 일단은 뭐 이제 우리가 선택등기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등기를 보내지만은 끝까지 수친 두 손에 딱 안겨주세요가 아니라 이거는 준등기 비스무리하게 처음에는 이제 수친을 찾아서 배달을 시도해보고 폐문 부재 뭐 이런 상황이다 그럴 때에는 이제 우편 수치함에다가 넣어주는 이런 서비스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등기다라고 하면은 요것도 이제 일반형 계약등기와 맞춤형 계약등기로 나눠져 있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부가 취급 서비스되는 거 착본이 우회하여 반했다.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말장난했던 거 그런 것들을 좀 잘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는 반성수수료 사전 납부라고 해서 요게 또 이제 명칭 자체가 좀 다르게 순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잘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우편물 보내고 할 때 라벨이 아니라 우표 같은 거를 주로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우표 쓰다가 도장 찍고 뭐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그냥 라벨 같은 거 스티커 식으로 해가지고 탁 대서 탁 붙여버리는 라벨 같은 거를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요렇게 이제 선납 라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등기 취급할 때에도 선납 라벨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선납 라벨을 일반 통상 라벨을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선납이 왜 선납이냐면 예전에 우표도 미리 사서 가지고 있다가 그걸 필요할 때 한 장씩 뜯어갖고 붙여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요금을 선납하는 개념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라벨도 미리 이제 구입해 놓고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하나씩 떼어서 붙여서 보낸다. 이 개념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선납 일반 통상 라벨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이제 등기 취급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등기 요금을 치르고 선납 라벨을 구매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납 등기 라벨도 있고 이건 이제 준등기 아까 이제 선택등기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이제 준등기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납 준등기 라벨도 있다라고 하는 걸 나눠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뭐 가치가 좀 있는 물건들을 이제 거래한다 그럴 때는 이거 보낸다라고 할 때는 보험 취급을 또 유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등기 취급 같은 거를 하더라도 우편물이 잘못됐을 때 손해배상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손해배상 액수가 좀 미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험 취급을 통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하겠구나. 이게 특히 이제 고가품이라든가 주관적으로라도 본인이 소중하다라고 느낀다면 그럼 보험 취급을 한번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험 취급에서 보면 통상 우편물에다가 보험 취급을 하는 보험 통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소포 우편물에다가 보험 취급을 하는 보험 소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험 소포는 우리가 또 안심 소포라는 말을 갖다 또 붙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 보험 통상의 종류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아까 이제 통상 우편물 잠깐 집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통상 우편물이다 그러면 서신 같은 것도 통상 우편물인데 통화 같은 것도 통상 우편물이다 그랬었고 그 다음에 또 소형 포장물도 통상 우편물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다가 보험을 갖다 붙인다라고 한다면 돈에다가 보험을 붙이면 통화등기라는 말을 갖다 붙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용어를 쓰고 있고 소형 포장물 같은 데다가 또 이제 보험을 입히면 물품등기 서비스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증권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가증권을 또 보낼 때도 이렇게 등기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등기에서 배제되는 게 외화인데요. 외화등기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외화등기 같은 걸로 해가지고 보험 취급을 한다. 뒤에 등기라는 이름들이 붙어 있어서 이게 보험인지 아닌지 막 이게 혼선 빚으실 수도 있습니다. 혼선 빚으시면 안 되고 얘네들은 다 이제 보험 취급하는 애들로 보시면 되고 보험 취급할 때도 당연히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이 등기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라는 말이 뒤에 붙어 있구나라고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소포 우편물에 대해서도 보험 취급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안심소포라고 우리가 불렀던 거 이거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명 취급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 증명이 생각보다 시험에 잘 언급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증명 잘 들여다보시는데 우리가 이제 뭐 아무튼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틀림이 없어. 이 내용은 보내는 사람 주장이 다 옳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내용으로 이 수치인한테 이렇게 보내던데?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입증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내용 증명으로 보시고 구체적인 절차들도 나오니까 그것도 꼼꼼히 다시 한번 복습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내용 증명, 재증명도 가능하고 열람 청구도 가능하더라. 처음에 내용 증명하는 거로만 끝이 아니라 재증명이나 열람 청구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달 증명이 나옵니다. 배달 증명은 배달이 잘 되었는지를 증명해 주는 건데 특히 이 서비스 중에 특히 할 만한 게 발송 후 배달 증명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내놓고 나중에 가서 잘 갔는지 배달 증명을 나중에 가서 이제 청구하는 것도 이것도 구현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인터넷 우체국 발송 후 배달 증명 서비스 같은 것도 존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급 취급이 있습니다. 특급 취급에서 이제 2일 특급, 당일 특급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당일 특급이 당일날 20시까지 이제 배달이 완료되어야 된다는 점 때문에 이게 이제 많이 언급이 되어왔던 대목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의 부가 취급으로서 특별 송달 같은 게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는 우편물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특별 송달 잘 전달됐습니다라는 것도 이제 발송일한테 알려주는 서비스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는 게 바로 특별 송달이었습니다. 민원 우편도 요즘에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있잖아요. 정부 24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그냥 필요한 서류 따닥딱 해가지고 그거 그냥 받으면 돼요. 뽑아서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민원 우편도 뭐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여전히 이 서비스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민원 서류를 떼려면요. 내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 옛날에는 동사무소 이렇게 불렀죠.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서류 떼고 막 그래야 돼요. 얼마나 일하다가 말고 그 서류 떼려고 내가 지방에서 일하다가 다른 데로 또 내가 주소지까지 찾아가서 이거 떼어와야 되고 얼마나 번잡스럽고 시간 낭비, 돈 낭비, 수고롬 낭비 얼마나 비능률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민원 우편 서류를 떼어서 보내달라고 아예 우편 서비스로 신청해서부터 해당 민원 서류를 받을 때까지를 전체적인 플로우로서 가져가는 게 바로 민원 우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민원 우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도 함께 또 봐두시고요. 그리고 요금도 맨 처음에 한꺼번에 내죠. 그렇게 보시고 착불 배달 우편물 같은 것도 있습니다. 착불, 수치인이 요금을 내게끔 하는 우편물도 있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있고요. 아 서비스 참 많습니다. 이제 여기 그 밖의 우편 서비스 그랬을 때는요. 이제 우체국 쇼핑 서비스 또 보셔야 되겠죠. 지역 특산물이나 중소기 우수 제품 같은 것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체국 쇼핑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품 우편물의 처리 절차 같은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체국 쇼핑이니까 물건을 샀다가 아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러고서 이거를 다시 되돌려 보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반품 우편물 처리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꽃배달 서비스도 있습니다. 꽃배달 서비스 그래서 이제 조화, 화환 이런 것들을 다 보낼 수 있고 화분 같은 것도 보낼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도 아주 독특한 서비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자우편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제작에서부터 배달까지 다 한취에 그냥 쭉 다 제공해주는 이런 서비스였습니다. 전자우편 서비스 전자우편 방식은 봉함식이나 접착식 그림 엽서 같은 것들이 있었고 이 안에 이제 부가 서비스로 보면 내용 증명도 되고 계약 등기나 그 다음에 내지를 한지로 제공해주는 이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물론 다 요금이 다 또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거 그거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접수방법은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 우체국 또 혹은 계약 고객 전용 시스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전자우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전자우편 안에다가 다른 물건들 같은 것들을 다른 뭐 서류나 이런 것들을 넣어줄 수 있는 동봉 서비스 같은 것도 있었고 맞춤형 서비스도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우편 서비스도 이렇게 봐주시고 기타 부가 서비스로 또 쭉 열거되어 있는 게 월요일 배달 일간신문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토요일자 조간신문이라든가 아니면 금요일자 석간신문 같은 게 이게 주말에 휴식시간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이런 게 제대로 배달되지 않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신속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월요일 날 배달 월요일자 배달 일간신문에 같이 넣어서 보내줄 수 있다. 요금은 따로 받지만 한꺼번에 같이 보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월요일 배달 일간신문이었고요. 모사전송 팩스 우편 서비스가 있습니다. 요즘에 모사전송이라는 말 대신에 팩스라는 말을 쓰려고 점점 바꾸고 있는 와중입니다. 법에서 보면은 여전히 모사전송이라는 표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또 일부는 또 바뀌어 있어요. 팩스로 이제 그래서 모사전송 팩스 우편 서비스가 있고 광고 우편 엽서 그리고 이제 나만의 우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고 우편 엽서와 나만의 우표라고 해가지고요. 이 광고 우편 엽서는 전국판 지역판 이렇게 나눠져 있고 3개 지역 4개 지역 이상 뭐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우리가 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만의 우표에서는 기본형 홍보용 시트형만 이제 있다가 카드형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또 추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또 이제 고객 맞춤 엽서가 있죠. 그래서 기본형과 부가형 같은 걸로 해서 이제 엽서인데 어느 면만큼을 활용해서 미리 제작해버릴 것이냐 내용까지 써버릴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기본형 부가형이 이제 구분이 있었습니다. 우체국 추가 카드 서비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우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준등기 우편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인터넷 우표, 준등기 우편 이렇게 해서 쭉 봐두시면 됩니다. 뭐 인터넷 우표는 일단은 뭐 이제 스스로 뽑아서 이제 우표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표를 창구에 가서 직접 구매해서 쓰는 게 아니라 직접 이제 인출해서 출력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였고 준등기 우표는 아까 앞에서 좀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으로 쭉 남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우편 수채함에다 집어넣는 이런 서비스가 이제 준등기 우편이었고요. 그랬습니다. 자 이런 거 좀 같이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편에 관한 요금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별납, 훈압 잘 보셔야 되고 훈압 같은 경우에 담보금하고요. 담보금이 이제 뭐 면제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고 훈압 계약국 변경 신청 제도까지 이렇게 언급이 있었습니다. 훈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달 동안 이용한 우편 서비스의 요금을 부가 취급까지 다 포함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다음 달 20일 날에 한꺼번에 모아서 납부하는 이런 서비스가 바로 우편 요금 훈압 이제 제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요금 수침 부담이 또 이제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통상 우편물, 등기 소포 우편물, 계약 등기 같은 것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요금 수침 부담을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도 부가 서비스 하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발송의 유효기간은 이제 2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요금 수침 부담 우편물을 주로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은 기업이 고객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제 보낼 수 있는 우편 양식을 뭐 어떻게든 전달을 하고 그럼 그쪽에서 이것을 발송을 하면 이걸 수치인인 기업이 우리가 모아서 이거 부담할게요.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요금 수침 부담 우편물이었고요. 발송의 유효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을 뭐 따로 맺을 수 있겠죠. 우편 요금은 부가치급 수수료 포함 110%로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편 요금의 감액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편물에 감액 그렇게 했을 때 정기간액물에 대해서 기본 감액과 구분 감액이 있습니다. 서적 우편물도 기본 감액과 구분 감액 같은 게 있는데 구분 감액을 할 때 필요한 요건들 어떤 것들이 성립되면 구분 감액을 적용해 주는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요건들을 좀 우리가 봤었고요. 다량 우편물에 이제 기본 감액과 구분 감액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구분을 제대로 해오지 않으면 이게 타지역으로 가는 우편물처럼 다 취급이 되어버릴 수 있고 그러면 감액에서 굉장히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상품 광고 우편물이라든가 비영리 민간단체 우편물 상품 안내사 카다로그 우편물 같은 것들도 이제 감액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이 안에다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서 그 우편물 같은 것도 포함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우리 교재에서 2023년도에 빠져버렸습니다. 시험 안 내겠다는 의지겠죠. 그렇다고 그 제도가 없어졌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을 봐서 또 알지만 그 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빠졌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빠진 부분이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대목입니다. 어쨌거나 이게 시험에 좀 안 내겠다라는 거가 아닐까 싶긴 하지만 그러나 또 법령에 나와 있으면 아 이것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라는 생각은 들긴 하죠. 뭐 그러나 예전에 있던 게 빠진 만큼 뭐 이제 출제 가능성이 좀 줄어들었겠다 뭐 그런 정도로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소포 우편물에 감액이 있습니다. 이제 창구 접수할 때 또 방문 접수할 때 다 감액제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우편요금 등에 반환 청구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이제 과다 징수한 우편요금 부가 취급을 하지 않았는데 부가 취급 수수료는 받았다. 뭐 이런 경우라든가 사설 우체통 계약을 했는데 뭐 이걸 해지 납부 수수료가 남았다. 뭐 이런 경우 또 이제 발송 완료 전 우편물 접수를 취소했다. 발송이 완료되기 전에 우편물 접수를 취소하면 아직 서비스 이용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면 이거 뭐 우편요금을 반환해 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편요금 등을 반환할 때의 기본 원칙은 아니 서비스 해준 만큼은 돈 받겠다는 거예요. 서비스 안 한 건 돈 안 받을게 이렇게 해가지고 반환해 주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에 관련된 얘기인데 앞에서 언급해 드렸다시피 손해배상은 어떤 위법행위 같은 것들이 좀 전제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손실보상은 적법행위지만은 누군가의 특별한 희생이 있다면은 손실보상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 같은 것도 있죠. 이거는 진짜로 불필요하게 우체국이 업무 처리를 좀 비능률적으로 해가지고 우체국에 한 번 더 방문한다든가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실비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시느라 힘드셨죠. 거기에 또 뭐 처비도 들고 하셨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정도를 저희가 좀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여기 보시면 우체국 서비스와 연관해서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도서상품권 같은 걸 준다든가 뭐 이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EMS 같은 거 그죠? 이거를 이제 발송권 같은 걸 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기명 신고자는 그런데 제외가 되죠. 누가 신고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실비를 지급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밖의 청구와 계약 이렇게 가면은 우편물 국내 우편물의 수치인 주소 성명 변경 청구 그리고 우편물 반환 청구 보낼 필요가 없어지면은 이제 반환 청구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국내 우편물 보관 우편물이 있는데 보관 우편물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국을 변경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아 이거 보관해달라고는 했지만 이제 배달해 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욕편사 사업 관련된 시험 많이 나오죠. 이거 계약 절차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뭐 상황이 바뀌는 게 있으면은 그걸 이제 신고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상 관리도 해야 됩니다. 사용 빈도가 너무 적거나 그러면은 이제 해당 우체국장이 1년에 2번 이상 조사해가지고 해지를 또 요구할 수 있죠. 계약을 이제 고만합시다. 유지를 고만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사상 관련된 부분들 꼭 이제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이제 남은 것은 바로 이제 요 부분입니다. 우편물류 부분이에요. 우편물류 우편물류에서는 먼저 이렇게 이제 우편물 처리 과정이 쭉 이제 도식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이제 보면 발착 업무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분류 정리하고 구분하고 발송하고 도착하는 것까지를 발착 업무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발송과 관련된 거를 좀 보게 되면 발송할 때는 이제 특급 우편물을 먼저 보내야 되고 등기 우편물 일반 우편물 순서로 보냅니다. 운반차에 우편물을 적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편물을 중간에 또 교환하기도 합니다. 교환 우편물이 가장 마지막에 실려야 되죠. 소포 우편물 먼저 실는데 등기 취급한 거를 좀 소포 중에서도 위에다 좀 얹고 그 다음에 통상 우편물을 실는데 그것도 등기 취급하는 것들 특수 취급하는 애들 좀 위에다 얹고 그 다음에 교환 우편물 같은 것들을 제일 위에다가 놔서 이제 교환지에서 서로 바꿔서 이제 쭉 가지고 운송을 완료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편물 운송할 때 그럴 때 정기 운송도 있지만 임시 운송이나 특별 운송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운송 선로는 뭐 쭉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우선순위가 있죠. 운송할 때도 어떤 걸 운송을 먼저 할 거냐. 뭐 한꺼번에 다 운송이 가능한 정도의 분량이라고 한다면 한꺼번에 가면 되지만 이게 또 한꺼번에 가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다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당일 특급하고 EMS가 제일 먼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래도 기한이 나름 있는 우편물들이 2순위로 이제 가는 겁니다. 자 1순위, 2순위, 3순위 비교해 보시고요. 운송 용기, 운반차, 운반상자, 접수상자, 우편자로 이렇게 나눠서 공부했던 거 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이제 도착작업이 있습니다. 도착이 되면 여기서 이제 우편물을 받아서 용기에 도착 검사를 하고 제대로 왔는지 그리고 운송 용기에 개봉을 한 다음에 우편물을 수수, 우편물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달 준비를 하고 배달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달을 나가는데 우편 집중국에서 배달 술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수치인에게 이렇게 해서 보내고 이 배달 우편물을 다시 이제 가지고 오고 이걸 다시 이제 반송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편 집중국으로 다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배달할 때도 일단은 우선순위가 좀 있습니다. 기록지급이나 국제 항공우편물은 좀 빨리 가도록 합니다. 국내 국제 우편물 다 기록지급했다 하면 뭐 특수지급했다는 거잖아요. 그건 좀 빨리 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준등기가 이제 그 다음 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통상우편물 또 이 순위에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배달의 특례들이 있어요. 동일 건물 내 일괄 배달할 수 있고 뭐 사서한 교부도 가능하고 보관 우편물 가지고 있다가 교부해 주는 것도 이제 그 다음에 수치인 청구에 의해서 창구에서 교부해 주기도 합니다. 공동우편함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배달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리 수령인에게 등기 우편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장기 부제 시에 미리 신고해 놓으면 우편물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귀국하기로 약속한 날 다음 날에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반송해 버릴 수도 있고 너무 긴 기간 동안 부제하면 반송하기도 합니다. 무인 우편물 보관함 배달도 이제 있고요. 요즘에는 이게 이제 누가 뜬동하고 찾아오는 것도 좀 싫어하는 경향도 있으니까 무인 우편물 보관함 배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 이전 우편물을 한 일정 기간 동안 또 이제 주거지 이전한 대로 다 가지고 와주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수치인 배달 장소 변경 같은 것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장소에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갖다 주세요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배달 특례들이 다 싹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 취급 우편물의 배달이나 특급 취급 우편물의 배달 같은 절차들도 좀 언급, 소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국내 우편 그리고 이제 우편물류까지 해서 쭉 한번 전체 뼈대를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이어서 국제우편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실까요? 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